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천년이 되는 거 알아? 천년? 천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천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천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천년이 되었습니다. 천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국민의당은 2월 4일 전당대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그 전당대회 전격 취소했습니다. 왜 이런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당 사무총장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김관영 의원님. 전화가 연결됐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지금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 막판까지 아주 우여곡절이 대단합니다. 조금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2월 4일 국민의당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통합문제를 매듭 지을 예정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그 전당대회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전당원 투표로 합당을 결정하고 그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당무위원회가 추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대안을 내고 있는데 이건 당원당규상의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그 다음 안철수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라고 이른바 중재파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 통합이 마무리되어야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여기에 대한 의견까지 좀 듣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전화가 연결됐었는데 좀 고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네. 전당대회 왜 갑자기 취소했습니까? 네. 저희가 2월 4일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쭉 준비를 해오다가 지난 1월 28일 날 소위 평화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참석한 당원 중에 약 1,000명 정도가 저희 당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대표 당원만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약 6,500명 정도로 명단을 만들어놨었는데 그 6,500명 중에 약 1,000명 이상이 지금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려면 투표자 명부를 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2월 4일 날 정상적인 투표를 위해서는 1월 30일까지 저희가 명단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게 벌써 어제네요. 네.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발기인으로 참석했고 그분 중에 상당 부분이 2월 1일 날 창당대회에 본격적으로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당정 문제가 나오고 이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만에 하나 또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전당대회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그것을 의논하는 당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또 당비 대납 사건도 사실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2월 4일 날 정상적인 전당대회는 어렵고 대신에 약 6,500명 중에서 과반수로 하면 약 3,500명 정도가 참석해서 당초에는 투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체 당원 28만 명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당헌을 일부 고쳐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헌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저희 당헌상 중앙위원회에서 이 당헌을 고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월 4일 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당헌을 일부 고치고 고친 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매듭질을 지켰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당의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의회곡절 끝에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 이러니까 반대파 쪽에서는 이거 꼼수다. 이런 발언이 당장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뭐 이 그런 날 저희가 사실 2월 4일 날 전당대회 정상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날짜까지 다 잡고 또 저희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월 5일 날 바른정당도 전당대회 예정돼 있고 쭉 이렇게 일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중당정 문제가 나와버려서. 어쩔 수 없다. 네. 대표 당원 명부를 확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반대파 쪽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불가피한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당원 투표는 지난번에 한 번 합당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신임을 걸고 한 번 하지 않았나요? 네. 비슷하긴 한데요. 정확한 물어보는 안건이 당시에는 합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가 계속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야말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같은 말 아니에요? 뭐 실질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절차상 이걸 거쳐야 되니까 다시 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른바 중재파 의원분들이 안철수 대표 먼저 대표직 사퇴부터 해라라고 쭉 요구해왔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런 절차 전당원 투표 등등을 다 거쳐서 2월 13일까지 통합을 마무리 짓고 그때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을 내놨잖아요. 네. 그런데 당장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 아니 13일 당이 통합되면 국민의당은 없어지고 대표직도 없어지는데 그때 무슨 사퇴냐 이건 말장난이다 이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께서 통합이 완료되면 배기종군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소위 중재파 드시는 분들이 조기에 사퇴를 하면 소위 호남에 계신 지금 반대파 쪽에 계신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 조기 사퇴를 꼭 좀 해줘라. 그러면 그것을 명분을 가지고 반대파에 계신 분들을 좀 더 설득해서 통합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그분들이 제안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반대파에 계신 분들이 통합에 합류할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미 상당 준비위원회 발기인까지 올렸고 그분들에 대한 사실 징계까지 당원권 정기까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어서 또 유승민 대표는 통합 이후에 사퇴하지 말고 같이 공동대표 맞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봐라 이거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짜고 이거 절대 두 분 사퇴 않는다. 또 안철수는 절대 사퇴 없다. 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 앞에서 이미 선언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이 완료되는 2월 13일 직후에 사퇴한 것을 사퇴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서 국민 앞에 선언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중재파 의원들은 이 안 대표 입장에 대해서 이거 중재파의 의안을 거부한 거다. 내일 입장 밝히겠다 했는데 중재파들이 민주평화당으로 갈까요? 당 통합에 합류할까요? 저희는 통합에 찬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완전히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성을 해왔고 과연 그러나 그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기 사퇴를 주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합류하기를 기대하고 그럴 거라고 지금 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지금 정작 저랑 인터뷰하는 김관영 의원을 딱 찍어서 김관영 의원도 결국 통합 반대파다. 민주평화당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제가 박지원 대표님하고 오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대파에 가 계신 의원님들 중에 저는 몇 분이 다시 통합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자기들 쪽으로 올 거라고 지금 하고 계신데. 아무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